전반에 정부 활동 역대 로또 1위 당첨금이 무려 어려움을 찾아주셔서 고맙습니다 로또역대 1등 당첨금 lithops 22 최고 당첨금이 얼만지 영상으로 꼭 확인해보세요 채널 고창 22위 제275회 100억4천4백6만6천9백원 21위, 제308회, 102억 3,287만 2,800원 22위, 제390회, 103억 7,399만 7,900원 19위, 제391회, 105억 874만 9,800원 18위, 제394회, 106억 5,434만 9,100원 17위, 제365회, 106억 9,771만 6,800원 16위, 제414회, 117억 383만 2,500원 15위, 제427회, 125억 7,144만 5,625원 14위, 제515회, 132억 46만 6,875원 13위, 제551회, 135억 2,697만 3,750원 12위, 제80회, 138억 954만원 11위, 제534회, 142억 1,576만 3,250원 12위, 제86회, 142억 5,218만 6,400원 9위, 제82회, 145억 6,249만 4,400원 8위, 제33회, 149억 351만 7,600원 7위, 제62회, 158억 1,728만 6,400원 6위, 제36회, 160억 1,447만 5,800원 5위, 제15회, 170억 1,424만 5,000원 4위, 제43회, 177억 4,963만 8,800원 3위, 제20회, 193억 5,221만 2,800원 2위, 제25회, 242억 2,774만 5,300원 1위, 제19회, 407억 2,295만 9,400원 지금까지 순위를 봤는데 1위가 400억이 넘어요 한 분이 다 받으실 거죠? 제가 알기로는 당첨금이 2월 돼서 한꺼번에 받은 걸로 아는데 정말 그것도 천원이네요 천원이죠, 굉장히 부럽습니다 진짜 부럽네요, 정말 부럽네요 이번 시간은 로또 1등 최대 당첨금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다음 영상에서는 최저 당첨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